쉐킷 쉐킷 32카운티 2월 댄스 하이빙이더 레벤입니다. 스텝 참여하겠습니다. 스텝 1 오른쪽 발 스텝 사이디 비하인드 사이디 왼발 크로스 터치 사이디 크로스 터치 스텝 1 카운티 1 2 3 4 5 6 7 8 스텝 2 왼쪽 사이디 비하인드 왼쪽 사이디 행동하시면서 왼발 크로스 오른발 스텝 업크 위치 오른발 포워드 터치 시니마 범프 3카운티 1 2 3 스텝 2 카운티 1 2 3 4 5 6 7 8 스텝 3 스텝 3 카운티 1 2 3 4 5 6 7 8 스텝 3 카운티 1 2 3 4 5 6 7 8 addition 4, 오른발, forward rock, recover, together 하시고, 양말, toe up 하십니다. 네, toe up, down, 오른쪽으로 around 하시면서 2분에 있던 스텝업습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addition 4, ground, 1, 2, 3, and 4, 5, 6, 7, 8. 이번 작품은 2번의 태그가 있습니다. 첫번째 태그는 두번째 월이 끝난 후 12시 방향에서 4박자, 두번째 태그는 네번째 월이 끝난 후 12시 방향에서 8카우트가 있습니다. 첫번째 태그는 오른발, forward in, touch, 왼발, forward in, touch. 카우트, 1, 2, 3, 4. 태그 큐, 오른발, forward, touch, 왼발, forward, touch, 오른발, side에 오시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hit circle, 왼발로 책임주시면 됩니다. 태그 큐, 카우트, 1, 2, 3, 4, 5, 6, 7, 8. 태그ıp, 세번째 태그는 첫번째 태그가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